벼락치기 특강 들어갑니다.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생명과학 1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다 끝났는데 벌써 그때 쭉 해왔던 학생들은 이 강의가 어떤 건지 다 알 거야 그래도 처음 보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 해서 강의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1 내신용 강의고 벼락치기 짧은 강의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 범위 집중 강의 해주는 거고 총 5강으로 구성됩니다 시험 범위는 일부 학교가 방어작용이 있죠? 대단원 세 번째 거기가 들어가는 학교가 좀 있거든? 이것도 내가 집어넣었는데 이 강의는 벌써 1학기 기말에 내가 다 찍어놨어 그걸 올려줄 거고 주로 많은 학교들이 네 번째 단원에 염색체와 세포분열, 사람의 유전, 가기도까지 들어갑니다 여기 단원이 집중적으로 2학기 중간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한 강의, 여기 두 강의 있어 여기 두 강의, 다섯 강의로 구성될 거고 이거는 내가 지금 이온 입고 곧바로 찍을 거야 알겠지? 그렇게 된다 알겠으면 되고 보다시피 이 2학기 중간고사가 생명과학 1에서 가장 어려워 세포분열과 유전이 들어가거든 여기에 복대립 유전, 중간 유전, 다인자 유전, 확률, 가기도 그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을 할 거야 거의 여러분들을 2학년 때, 보통 2학년 때 듣잖아요 여러분들의 생명과학 1, 내신 점수를 결정하는 여기서 변별이 쫙 되거든요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내가 강의를 할 거고 이 강의 내용은 개념 설명만 할 거야 문제풀이는 여기 없어 벼락지 강의라 알겠지?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따로 좀 하셔야 되고 내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내신의 왕은 학교 선생님이야 알겠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향과 학교 선생님이 혹시 추가로 주었던 프린트물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 부교재로 쓰는 거, EBS 교재 이거 있으면 그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반드시 문제 푸셔야 돼 알겠지? 자, 또 하나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내가 개념뿐만 아니라 고난도 문제에 대한 스킬 설명도 할 거야 문제 이렇게 풀면 좋아 라고 하는 스킬 설명을 할 텐데 이 스킬이 여기는 벼락치기라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아 간략간략하게만 집어넣을 텐데 이거를 좀 내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우리 학교 내신 문제를 봤더니 정말 수능 수준으로 어렵다 그런 학생들은 상크스,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이 강의, 고3용 강의인데 그 강의도 들으셔야 돼 우리 학교 문제가 되게 어렵다 라고 판단되면 알겠지? 이거는 스킬도 설명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할 거다 자, 교재는 첨부 파일로 제공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운해가지고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2학기 기발 이것도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강의 소개 이렇게 하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